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충청과 영남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이 경남 해안가에 80mm 이상, 제주와 전남 지역은 1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비구름이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부터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가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7.6도, 부산은 20도를 웃돌면서 어제 같은 시간보다 3도가량이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와 대구 22도에 그쳐서 비가 내리면 어제보다 낮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주 후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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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